직접 묶어 주신대, 리본으로. 아, 예쁘겠다. 이제 작전을 잘 짜야 돼. 아빠는 수술한 것처럼 하고 먼저 들어갈 거야. 하준이는 삼촌들하고 밖에 있다가 케이크랑 이 선물들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. 아깐 아빠가 아픈 사람처럼 걸을 거야. 아빠 연기할게. 지금부터 안 그래도 돼. 아, 이따 그릴까? 지금, 지금부터 이럴 거 없어? 그리고... 진짜야? 실제 상황이야? 여보, 괜찮아?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야, 지금? 미치겠습니다. 진짜? 아직 마취가 다 안 풀렸어. 진짜 했어? 응. 진짜 나 종이컵이야? 종이컵이어서 미안해. 종이컵이 조금 작은 종이컵이네. 소주잔이야. 소주잔...